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봄에 바람은 꽃씨를 멀리 퍼뜨려주기도 하고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땀을 식혀주기도 한단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풍차나 바람개비 모양의 커다란 풍력발전기를 이용해 바람으로 소중한 에너지도 만들어내지요 하지만 이렇게 고마운 바람도 가끔 변덕을 부릴 때가 있는데 농작물과 가옥에 피해를 주는 허리케인이나 태풍같은 나쁜 바람으로 변신하기도 한단다 좋은 바람은 잘 활용하고 나쁜 바람은 잘 피해가야겠지요 오늘의 영단어는 wind w-i-n-d 바람 바람이 영어로 뭐라고? 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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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 자기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등촌초등학교 2학년 정치아입니다 저는 신공초등학교 3학년 권태영입니다 방금과 함께 오늘 댄스타임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댄스 시원한 바람이 하늘하늘 시원하게 바람 댄스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바람은 윈드 바람은 윈드 W I N D 윈드 정말 10초! 에브리바디 렛츠 댄스! 브라보!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바람은 윈드 바람은 윈드 W-I-N-D 윈드 예 워마타임 한 번 더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바람이 불어와요 살랑살랑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시원한 바람 바람은 시원해 바람은 윈드 바람은 윈드 W-I-N-D 윈드 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 눌러